각 이제 아담과 이브의 4탄 성적들 중에서 60점이 안되는 과목이 이 선수들 각각에 있어서 학생들 각각에 있어서 60점이 안되는 과목들의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죠. 헤아리는 것이 count if 입니다. count if. 가로열고 해서 범주를 지정해주고 물론 스크롤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하죠. 이렇게 b2 부터 d2 까지 네요. 범주를 지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식을 이렇게 인형 부호 속에 다시 넣습니다. 인형 부호 속에 60점 보다 작다 되겠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b2 부터 d2 여기 사이에서 60점 보다 작은 과목들의 숫자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죠. 이 글 넣어서 보면은 2개. 그죠? drag 하면은 똑같이 됩니다. 그죠? 4탄은 60점 미만의 과목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다음 부분에 따라uf 바로life. 14. 20. 22. 22. 28. 22.